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좀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CPI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CPI 뿐만 아니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높게 나옴으로써 CPI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탄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PMI 지수 또한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FMC에서는 금리를 비스텝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낮긴 하지만 27% 정도까지 좀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강의 시간에 얘기 드리는 결국에는 지수는 정고점 부근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점과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좀 싸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2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많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고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거나 하반경직성이 튼튼한 기업이 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왜 해주시면 좋으냐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장 전에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의 동향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국에서도 일본 그리고 중화권 증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 해주시면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갔다든지 또는 장 시작 전에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회신이 가는데요. 링크 클릭하셔서 똑같이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아무리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다이렉트하게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부터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강의고요. 장대 은봉, 장대 양봉. 장대 캔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일전에 제가 캔들 설명 들었을 때 이런 캔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시가와 종가 이런 케이스면 이제 양봉이 되겠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종가가 만약 시가보다 밑에 있다. 반대일 경우에는 여기가 밑에가 종가고 시가보다 밑에서 종가가 마무리 됐다. 이거는 결국 은봉 캔들을 뜻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매우 매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다 강의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색깔이 채우든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날 고가와 저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윗고리 또는 밑고리가 달릴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장대 캔들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가와 종가의 자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국 이런 선들 중요한 어떤 자리들 선을 쭉 구워보면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캔들이 움직이면서 여기 이 저항선을 위로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만약에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기존의 지지선이 새로운 저항선이 되겠고요.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같은 이 선을 좀 구워봤을 때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장대 캔들을 통해서 중요한 마디가 그리고 중요한 가격선들을 좀 알아보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장대 캔들 이 안에서도 중식값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이죠. 사실은 솔직히 가장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그거를 다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솔직히 쉬운 영역은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큰 고위험 구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분석을 배속지 얘기 드리는 건 만약에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혹여나 이 1번 저점 자리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2번 자리를 얘기 드린다고 했을 때 1번에서 사서 2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만약에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일전에 설명드렸던 기간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기간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한다. 이런 어떤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을 이용한 선을 이런 중요한 돌파대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할 때 이런 것들을 매매 타이밍 잡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개 다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지만 EPS와 PER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목표 주가 계산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을 얼만큼 부여할지에 대한 타당성, 그거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1차적으로 시세 분출했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또 기간 조정 후에 시세 분출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본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많이 숙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렸던 눌림목 강의 기억나시죠? 단기병선이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가 눌려주는 자리들 그리고 여기 밑에서 거래량이 실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닝 시즌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다가 4분기 때 실적이 좀 밀렸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하지만 연간으로 나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좀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해당 섹터의 순환배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는 것 플러스 알파로 연간 실적을 체크해 보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4분기가 아무래도 성과급이라든지 직원 보너스를 좀 지급하기도 하고요. 일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부임하는 어떤 CEO를 위해서 관련된 비용들을 올해 다 털고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건 빅베스라고 하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의뢰 안 좋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4분기 실적이 크게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조정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분기점이고 변곡점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들을 통해서 이 두 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장대 은봉과 장대 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과 고점을 읽는 선 이거 바로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 저항선을 위로 돌파했을 때 캔디를 위로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돌파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고점이 바로 새로운 저항선이 되고요. 기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캔디를 여기를 하향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새롭게 선을 그어보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지지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을 잘 박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여기를 위로 돌파한다. 저항선은. 그럼 다시 한 번 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만큼 지지와 저항선은 중요하고요. 이 지지와 저항선은 장대 양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인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바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중심값도 지지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장대 양봉, 장대 은봉들, 캔들들 흐름들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부터 얘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와 종가 이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캔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지만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 빨간색인 양봉이고요.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파란색인 은봉 캔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와 종가 장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이 시가와 종가의 몸통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걸로 또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캔들의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날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투심, 그 중요한 매물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 캔들 안에는 다 녹여져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잔대 양봉은 단순히 주가가 급락했어, 단순히 주가가 슈팅이 나왔어,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저항선들, 이 시가들 자리들이라든지 또는 이 종가들 자리들을 어떻게 캔들이 이후에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캔들입니다. 뭐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중요한 캔들 또 뭐라고 있었죠?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류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이 몸통은 작은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여기 이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까지 오늘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강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와 저가는 똑같습니다. 그날 양봉 캔들이 나오든, 은봉 캔들이 나오든 그날 제일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날 가장 높았던 주가, 주식의 가격 결국 그거를 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방법에는,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봉 캔들에서는 종가와 고가의 차이가 바로 윗꼬리가 되겠고요. 반대로 은봉 캔들에서는 종가가 아니라 시가와 고가와 차이가 바로 윗꼬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탁 이 캔들 모양을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캔들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좀 낯설고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고가, 저가, 그리고 시가, 종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왜 이 장대 캔들, 장대 은봉,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날 거래량이 매우 많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주식이라는 건 사실 내가 산 가격보다 높기만 하면 수익인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를 지지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 사례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내려간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재료 테마에 의해서 실적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끌어내렸더니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가 자리를 지지받는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종가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도하다가 높은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캔들 설명드렸을 때 이중 바닥과 반대의 개념이겠죠. 이렇게 봉우리를 두 개 만들어서 쌍봉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돌파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락보다 상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부분에 전제 조건을 둬서 패턴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의 캔들 왜 중요한지는 결국에는 이 시가 또는 있었던 종가를 지지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따 장대의 양봉과 장대의 은봉에 시가의 어떤 수평선 또는 종가의 수평선을 그어보면 제가 왜 이 지지와 정황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중요한 마디가, 그 가격대를 지지받으면 반등해주는 나오는 실적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입니다. 조선, 배를 만든 조선사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파란색 장대의 은봉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때 왜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까요? 이 하락의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 사실 조선사들이 이제 고가 배들의 수주를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동안 조선 섹터가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는 괜찮았지만 또는 또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지만 수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가가 좋지 않은 다시 얘기 드려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배를 수주해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커지지만 수익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3분기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왜 올라가는 거를 멈추고 내려왔느냐 결국 이 부분은 3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혈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내려왔었는데요. 이때 장대 은봉에 여기가 이제 시가가 되겠죠. 수정하겠습니다. 시가가 되겠죠. 여기 밑에가 종가입니다. 제가 여기 선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가 시가가 되고 여기가 종가가 되고요. 수평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었던 장대 앙봉의 종가를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뚫고 나서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고점과 고점들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저항선이 되겠죠. 그럼 저항선을 지금 캔들이 돌파해서 올라온 상태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는 제가 일전에 강의 들었던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선 하락세가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깨는 은봉 캔들이나 나왔죠. 장대 은봉 캔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종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할게요. 종가, 종가도 포함시켜서 종가와 시가가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멈췄다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좀 걱정하고 좀 지향을 해야겠죠, 투자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은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장대 은봉의 종가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저희 주식투자 실정 키워드 강의 들을 때 제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안 깨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단기 2평선을 캔들을 위로 돌파할 때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우선 여기서도 추세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120일 2평선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이 장대 은봉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강력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가격대고 마디까라고 좀 얘기를 드렸겠고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었고요. 그렇죠? 여기가 저항선이었고요. 캔들이 여기를 돌파한 시점부터는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저항선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격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여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아까 장대 양봉과 은봉의 중심값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장대 양봉의 시가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장대 은봉의 시가와 장대 양봉의 중심값 선을 거 보면 크게 매우 중요한 지금 저항선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주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은봉 또는 양봉 그리고 그 가격대에 있어서 시가와 그리고 종가와 중심값을 잘 챙겨보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자 폭을 2022년에 줄이긴 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흑자 전환을 해야만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조정 받으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디케이락이라는 기업 자주 좀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 있고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장대 양봉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중심값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값은 그 다다음 날 있었던 장대 은봉의 시가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요.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워낙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경 직성이 매우 매우 튼튼하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부분을 수평선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가운데 선은 이때 있었던 작년 9월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값입니다. 그렇게 좀 구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위에 있는 선은 이때 이 3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올 때 있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값입니다. 거기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향 추세를 만들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당시에 장대 양봉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서 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물론 저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패턴을 크게 만들고 있나요? 이게 첫 번째 바닥이었고요.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중 바닥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고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일회성인 어떤 영업 외 비용이 발생돼 있어서 4분기 순이익은 적자가 낮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 이 회사의 본업으로 돈을 잘 버는 걸 포인트로 두셔야 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시게 된다면 장대 양봉의 중심값들, 종가, 시가를 그어보면 매우 매우 중요한 가격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중심값을 왜 선을 그어보냐면 주가 흐름들이 이 중심값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돌파한 시점부터 그렇죠? 여길 돌파하시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지금도 지금 이전 저점보다 높은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테스팅을 또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이 장대 양봉의 종가 그리고 그 다음 나섰던 장대 은봉의 중심값 이 선이 매우 또 중요한 저항선이 되기라고 보겠죠. 대략적으로 가격은 1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000원을 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과 종가, 시가는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면 어느 정도에서 이 캔들, 이 회사의 주가가 지지받는지 또는 저항을 받는지 좀 알 수가 있다. 그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다. 중요한 자리라는 건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식에 대한 가격, 이 주가라는 걸 얘기를 드릴 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거래량이 몰려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통해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보조지표들, 그리고 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건 가격일 수도 있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을 우선 좀 소개해 드려봤고요. 이런 기업들에서 중요한 마디가 아니면 중요한 지지 가격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다면 장대 양봉과 장대 은봉이 있었던 이전의 가격대에서 종가 또는 시가 또는 중심값에서 선을 그어보면 어느 정도 또 7마리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문자 회진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부터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채널 추가에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식을 오래 하셨지만 실력이 늘지 않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서야 나의 좀 자산 증식을 좀 제대로 공부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식 투자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들을 좀 덜 겪으시길 바란다는 과정에서 채널에는 제가 다양한 주식 투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는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 위치로 낮은 기업들,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기업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 번째 사례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요. 가장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때 굉장히 큰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은봉 캔들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시가 자리가 될 거고요. 바로 이 자리는 종가 자리가 되는 거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중순 정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카카오라는 메신저 플랫폼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반대 극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갭 상승을 했다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 있겠죠. 엄청난 갭을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매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 은봉의 종가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수평선으로 한번 그어보겠고요. 그리고 이날 있었던 처음 시작했던 가격, 시가가를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주가가 바로 이 가격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5만 원 조금 언더, 그리고 6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닥을 한번, 두 번 만들었고요.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장기 입평선, 2년 입평선을 돌파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성 매물들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는 6만 6,2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시가와 종가하는 자리들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작년 10월 중순에 있었던 장대 은봉의 종가를 그 이후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살짝살짝 밑고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단 한 번도 이때 있었던 장대 은봉의 종가를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하반경리성이.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요. 성장성은 꾸준합니다.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고요. 물론 더 좋은 거는 21년에 대해 연간 영업이 실적 성장보다는 22년 실적 성장이 21년보다 더 좋았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게 바로 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저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열심히 좀 모아가는 것 또는 아니면 두 번째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진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캔들이 단기 평선 그리고 이 평선 수렴하는 자리들은 제가 중요한 자리로 얘기 드렸습니다. 발산을 하면서 정별을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우상행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캔들이 단기 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장대 은봉의 중식값 자리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장대 은봉을 연출한 이날 이후로 중식값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주가들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장대 은봉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인 거죠. 거래량도 많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힌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은봉, 이 캔들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가격대들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사례로는 매우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4분기가 컨셉보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성장하는 추세는 절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도 유명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스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UAM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8월 달 우주항공 테마 쪽이 좀 많이 좋았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장대 앙봉의 시가를 좀 그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올라선 이 장대 앙봉의 종가를 또 수평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와 좀 만나나요? 이 장대 앙봉의 종가는 바로 이 고점,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장대 앙봉의 시가는 일시적으로 이탈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 뒤로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6,000원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로 1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세 번째 장대 앙봉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됐다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KINX가 이 장대 앙봉이었죠. 그때는 바로 시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다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가격을 깨지 않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지 받았고요. 시세 나오려고 하다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짝 일시적 이탈이 있었지만 바닥을 두 번 만들면서 주가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어떤 제조사들이 위탁이 없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컨셉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 쪽이 수납매나 제로 테마로 인해 주가가 올라갈 때 강력한 시세 분출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여기서 지지받고 한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때의 가격대 그리고 이때 가격대의 어떤 중심값을 한번 그어보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좀 이탈은 있었지만 결국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닝 시즌이긴 해요. 많이 지나기도 했고 작년 시척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중소형주들은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치에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기업들은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팩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2022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벌었던 회사가 여기 작년 4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이런 패턴들을 연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대 양봉과 은봉을 통해서도 중요한 자리들을 파악하기도 하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 단기간에도 빠른 슈팅이 나온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바닥에서 한번 샀으면 1차적으로 한번 팔 수 있는 자리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됐든 이 자리가 됐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도 압도적인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주항공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극단한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로 테마. 일전에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실적과 제로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거. 실적이 좋은 기업한테 제로 테마라는 건 엄청난 큰 날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지사 실적이 좋은 기업을 투자하셔야 할 만이 하방 정지선은 튼튼하고 오히려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열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코아 에어로스페스를 예시로 좀 가져와 봤고요. 그 중심값 선을 그어보면 대부분 그 가격대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마디가를 돌파할 때 시세를 분출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재료 테마에 의해서 아니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번 그래서 강의하기에 앞서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채널 안에는 제가 증시라든지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축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고 한다면 매우 훌륭한 우동생, 모범생이라고 저는 얘기 드릴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똑같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채널 추가 해주시면 나중에 장중에 저랑 실시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기업, 사례 기업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EN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건설, 건자제 나올 때 폐기물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적 얘기 드릴 때 2021년 영업이익이 40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 예상 영업이익은 173억. 컨센서스를 떠나서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21년 실적보다는 훨씬 더 큰 2, 3배 넘는 실적 성장한 거죠. 4분기까지 좋은 실적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10, 4배 정도 영업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 흐름, 캔들을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7월에 있었던 장대 양봉 캔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밑으로는 우선 주가를 밑으로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제가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이 시가 자리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적주를 제가 투자하셔야 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요. 혹시 탈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을 모아가면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면서 또 큰 시세를 분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바로 시가와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있었던 장대 양봉,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를 각각 위아래 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시가선을 좀 그어보면요.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죠. 그렇죠? 이건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 3분기였는데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들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빼놓고 한다면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결국 다시 한번 이 이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시가를 위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저항선이었죠.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을 캔들 이탈하면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었고요. 그럼 기존의 지지선은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을 바뀌었는데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 그렇죠?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를 돌파했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두 번째 바닥을 이전 바닥보다 높게 형성시킨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 자리를 선을 한번 그어보면 바로 중심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이 저항선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이죠. 거기에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자리든 좋습니다. 이 자리에 시가가 됐던 아니면 이 자리에 새로운, 기존의 지지선에서 저항선을 바뀌었던 이 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를 돌파할 때는 다시 한 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다 끝냈고요. 2차적인 반등은 결국에는 좋은 실적이 해준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실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되돌림, 리바운딩도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한번 분출했고 두 번째 바닥도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 기업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과 은봉의 중요한 가격대들은 꼭 한 번 수평선을 그어보시면서 주가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기서 손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다시 돌파할 때는 다시 한 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보셔야만이 캔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강력한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십몇 프로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한번 선을 좀 그어볼게요. 당연히 여기 선을 제가 안 그어놓긴 했지만 장대 은봉의 종가를 그 뒤로는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근에 왔을 때는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근데 여기를 또 보어보시면 일전에 있었던 장대 은봉의 시가입니다.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겠죠. 돌파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는 돌파를 하죠. 이번 바닥은 지난번 바닥보다 높게 만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한 차례.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면 바로 이때 나름 좀 중간 정도 크기에 큰 장대 은봉이 나왔고요. 여기 또 시가를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느 선이냐면 장기평 선들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을 보면 이 중심선이 되겠죠. 이 중심선은 이 장대 은봉의 시가 자리고요. 여기를 돌파할 때 한 번 시세가 났다가 조정받았지만 두 번째 조정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여기 중심값에서 나옵니다. 이 중심값은 여기 저항과 여기를 지지라고 했을 때 바로 장대 은봉의 시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지받은 주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18,000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주가가.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실적이 회복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진에어는 특히 4분기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셉서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거둬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이 장기 평상에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한 번 1분기에도 좋은 흑자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그리고 앞쪽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자한 실업, 이건 제가 단기로 60분 봉을 세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이 있죠. 그리고 윗고리도 살짝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걸 본다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라인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지지라인이 되겠고요. 그 중심값을 선을 한 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시사가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중심값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값은 어떻게 보면 캔들이 위로 돌파한다고 했을 때 저항선이 지지선을 바뀌었고 이 위에 있는 가격대가 바로 저항선이 새롭게 되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좀 들어올려진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3분기에만 273억 원을 작년에 벌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연간 영업이익이 206억 원이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허실적을 기록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S라는 기업도 한 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말 정도에 굉장히 큰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가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종가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중심값이 될 겁니다. 수평선을 한 번 쫙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대 은봉의 종가를, 이탈을 며칠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 번 돌파하면서 시세가 한 번 났고요. 두 번째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어소 지지를 받았었네요. 저 작년 6월 말에 있었던 장대 은봉의 중심값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지 받고 다시 한 번 이 장대 은봉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장대 은봉 또는 장대 양봉 캔들에 있어서는 시가와 종가의 중심값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지성과 저항을 안이 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렸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7만 6천 원까지 고가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선 저는 여기 이 장대 양봉에 주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 번 이 중심값을 그어보도록 하면 이 선이 바로 될 겁니다. 그럼 이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 슈팅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여기 좀 이 이전 그렇죠?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그어보면 거기서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과 여기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박스권에서 위로 돌파할지 그렇죠? 밑으로 돌파할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값을 두 선만 그어보더라도 중요한 저항과 지지선이 되고요. 바로 이 선도 한 번 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을 한 번 그어보면 여기 쭉 가서 그렇죠? 여기 있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과 라인까지 위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또 지지받으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값을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기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있죠. 그래서 시가와 여기가 시가 자리가 되겠고 여기가 종가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값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올라갔다가 여기 새로운 저항선이 있겠죠? 또 보시면 이따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세가 났다가 어서 지지를 받죠? 저 장대 양봉의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정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한 번 올랐고요. 어디까지 올랐나요? 바로 여기 고점 부분 저항선까지 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지지를 받았죠? 이 첫 번째 있었던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최근에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만 4,850원이었는데요.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3만 원까지 올라간 실적이 좋은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중요한 마디가를 돌파할 때는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의 여기 시가든 이 자리가 종가 자리든 지지를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위에 있던 여기가 또 시가든 종가든 상관없이 저항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강력한 시세가 분취될 수 있다. 다만 실적의 좋은 기업들 한해서만 저는 적용시켜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유신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지받을 때마다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챙겨봤습니다. 한번 오늘 차트를 보시면 선을 한번 그어보신다면 매우 중요한 마딕과 가격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 그동안 설명드렸던 걸 복합적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샵 37715 정종택 문자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또 문자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변곡점이고 분기점입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월등히 좋지만 기술적으로 낮게 있는 기업들 접근하시면 투자 성과물들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